자, 암호화폐, 너는 뭐니?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일단은 코인과 그 다음에 토큰, 그죠? 자, 코인과 토큰 좀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블록체인과 코인은 여러분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죠? 그때 이제 하나의 서브 개념으로 나왔던 게 블록체인인데 지금은 이제 가상화폐가 예전에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보다는 블록체인이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하잖아요, 그죠?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게 블록체인인데 사실은 블록체인이, 그죠? 비트코인이 없으면 블록체인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이 없으면 블록체인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블록체인의 개념을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걸 한번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암호화폐 개념 정리를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이 블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블록 자,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서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인데 이거 말 그대로 사전적 정의에 불과합니다 자, 블록체인이 좀 어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인이라고 뭔가 좀 연결되는 느낌이고 자, 블록이라고 하면은 뭐 하나의 조각된 그런 형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보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돈을 보냈는데 솔직히 1대1 거래 1대1 거래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위조나 변조라는 것들이 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돈을 보냈어요 돈을 보냈는데 제3자가 꽤 있으면은 그죠? 사실은 돈을 위조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변조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돈을 줬는데 내가 위조된 지표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돈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는 건다 그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술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에 이제 블록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암호화 시킨 다음에 그죠? 자, 증인 서버를 거쳐서 네, 이 변조와 해킹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돈이잖아요 자, 돈 근데 내가 이 돈을 보내기 전에는 지폐 상태로 이제 있는 겁니다 내가 10만 원을 보낸다 그러면 10만 원짜리 지폐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10만 원을 보내면 그게 블록별로 다 쪼개집니다 쪼개져가지고 그 10만 원을 그죠? 그 보냈던 그 블록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쪼개져가지고 다시 들어올 때 하나의 블록으로 연결이 된다 요게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 중간에 증인 서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따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돈이 쪼개졌던 거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이게 쪼개졌을 때는 이게 돈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만 원이 딱 찢어졌으면 솔직히 10만 원짜리 조각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게 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다 모아져야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특정 누구한테 보낼 때는 이게 돈이 쪼개졌다가 다시 내가 돈을 받을 때는 돈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지폐로 이제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이 조각조각들이 블록이 되는 것이고 이 블록을 다 묶었던 것들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증인 서버라는 것이 있다 요게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기존 은행이 있습니다 자, 기존 은행 우리가 쓰고 있는 시중 은행들이죠 자, 그러면 시중 은행들 일반 은행은 사실 돈을 여러분들한테 빌려주거나 그죠? 하게 되면 다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행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누구한테 돈을 100만 원을 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장부, 디지털 장부가 있어요 거기 은행 자체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해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은행 장부 자체가 해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누가 수기로 그거를 조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얼마 보냈어요? 10만 원을 보냈다 그죠? 10만 원 보냈는데 그죠? 이 제3자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제3자가 버렸어요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에 개입을 해서 여기다가 영화난을 더 붙여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A가 B에 10만 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 오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들만 볼 수 있게 감춰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만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거래 기록은 이제 A와 B에 대한 당사자랑 은행만 볼 수 있다 근데 원래는 A랑 B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보통은 은행이 감춰놓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장부를 조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계 장부를 조작해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뭐 자금상 횡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투명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내부자만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트랜잭션이 다 공개가 돼요 자, 그래서 10만 원에 100만 원으로 오기제해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오송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죠? 해커가 약간 코드를 조작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은행이 파산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해킹을 당한다면은 은행 자산이 다 날아갈 수가 있다 자, 이게 왜 여러분들 됐냐면 2008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자, 근데 리먼 브라더스가 거의 100년이 넘는 엄청난 그런 규모의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파생 상품 하나 때문에 다 망해버린 거거든요 그 은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를 통해서 여러 은행들이 다 파산했어요 베어스탠스도 파산하고 여러 가지 은행들이 다 파산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이 파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딱 보고 있을 때 기업은행, 우리은행 저도 이제 주거래 그런 거 쓰고 있지만 그게 망할 거로 솔직히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갑자기 어떤 그런 이슈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우리은행에다 100억 원 넣어놨는데 그게 갑자기 파산했다 여러분들 예금보험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5천만 원밖에 보좌를 못 받아요 그 나머지 그죠? 나머지 돈들은 다 날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 은행에 파산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은행에 파산할 일이 사실은 거의 없지만 그죠? 진짜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은행이 어떤 이슈에 의해서 파산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해킹을 당한다면 또 해킹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자세는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해 주셔도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학마로서 이제 블록체인이 하나가 새롭게 떠오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해 본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A가 B에 10만 원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시청자 간 100명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B한테 10만 원을 줍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A가 B한테 10만 원을 줬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기록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런 하나의 장부를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것은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론적으로 해킹은 가능해요 해킹이 가능하나 그게 이제 50% 이상 넘어야 된다 그죠? 50% 이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블록이 그죠? 이 블록이 지갑이라고 하죠 지갑 네 이 지갑이 이 홀더들이라고 홀더수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자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억 명 이상은 무조건 넘겠죠 한 몇억 명이 될 건데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시스템을 해킹하려면 그죠? 거기에 50% 이상 넘는 그죠? 그런 지갑들을 다 해킹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홀더가 1억 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5천만 명 이상의 지갑을 해킹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킹하려면 여러분들 수백 명 이상 걸립니다 그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죠? 해킹이 불가능하고 굉장히 좀 안전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들이 뭐 지갑을 해킹해가지고 지갑 주소로 이제 뭐 돈을 빼갈 수 있는다 그런 것들이 해킹이 되는 건데 그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은 해킹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갑 같은 거는 사실은 좀 이제 해킹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요즘에는 하드월렛 하드월렛을 해가지고 USB 형태로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해킹이 불가능하게 이제 좀 많이 보완이 됐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하드월렛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월렛 같은 경우에도 하드월렛이고 콜드월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월렛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다가 이제 내가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 그죠? 사이버 형태의 지갑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콜드월렛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USB라든가 그런 데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해킹이 당하는 게 바로 이제 하드월렛 인터넷 상에서 이제 있는 지갑에서 해킹이 당하는 거지 하드월렛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해킹이 거의 당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좀 안전하다 그래서 나중에 유저들이 엄청 많아진다면 특정 힘을 가진 집단이 이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가총이 지금 현재 천조잖아요 천조 천조인데 이 비트코인의 소수 그죠? 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소수의 집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천조다 그러면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좀 지워볼게요 자 비트코인이 있어요 자 비트코인이 있는데 요거가 바로 이제 시가총이 제가 천조라고 했잖아요 천조 일천조 자 그러면 일천조 중에서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과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토시 나카모토 그 사람이 30% 정도 갖고 있다고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30%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70%의 그런 집단을 움직일 수가 없다 이 개인들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이거를 위변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홀더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다 동의를 해야만 그게 이제 조작이 가능하다 근데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굉장히 좀 유명한 기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국가 기관 산업으로 밀고 있는 게 하나가 지금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블록이 블록체인이 된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블록들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장부가 사라져도 사실은 이 블록들이 다 하나가 연결돼가지고 이게 이 트랜잭션이 정말 맞게끔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차나의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록체인이 왜 태어났느냐 그렇죠? 바로 2008년 리멘브론 사태 때 은행들이 파산하고 그리고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대항마로써 블록체인이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바로 비트코인이 이제 여러분들 블록체인의 하나의 그런 태동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다르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어머니예요 블록체인은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모든 게 다 시작이다 그래서 2008년 금융기로 발생하는 현존하는 금융 시스템을 부정한 겁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부정한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많았었어요 2008년도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죠 그러니까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이 모를 해저드라고 하는 그렇죠?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좀 돈 많은 그런 연방정부들이 달러가지고 장난질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달러가지고 장난질을 한 왜냐하면 2008년도에 사실 그렇죠? 그때 여러 은행들이 파산했으면 그 은행들을 갑자기 헬리콥터 헬리콥터로 돈을 풀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돈을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를 시켜가지고 그렇죠? 이 은행들을 다 살려주고 그러니까 화폐를 무지하게 많이 무진하게 찍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는 돈을 만들어서 구제를 해준 거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물론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원래는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8년, 2009년 이후에 그렇죠? 양적 완화는 개념이 새로 생겼습니다 없는 돈을 찍어낸다 그렇죠? 솔직히 이거는 말도 안 된 일이지만 지금은 솔직히 양적 완화가 너무나 그러니까 돈이 너무나 많이 풀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까 굉장히 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이랑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양적 완화 솔직히 돈을 무한정 찍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한 사람에 의해서 고안된 탈중심화 블록체인 기술 탈중심화라는 얘기가 디센트럴 파이낸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뭐냐면 말 그대로 중심화된 그런 기술을 이제 탈, 벗어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컨트롤이 가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은행처럼 모든 서버들을 다 은행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하나가 털리면 이거 하나가 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가담되어 있던 수많은 그런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양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탈중심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중간에 이런 개입이 없어요 개입이 없고 자 만약에 150명의 그런 고객들이 있다 그러면은 150명 이게 뭉탱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심은 그죠? 이게 날아가면 150명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P2P입니다 P2P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다량의 피해자가 양산될 일은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중간에 제3자의 개입 없이 이제 서로 금융시스템이 가능하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제3자가 이제 개입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송금수수로 내잖아요 출금수수로 내죠 그죠? 중간에 여러분들이 돈을 예택하게 되면은 그 돈을 여러분들이 은행이 가만히 모셔두는 게 아니라 다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통장에다가 1억원을 넣어놨다 그죠? 1억원 넣어놨으면 이 1억원은 말 그대로 사이버상에 표시되는 1억원일 뿐이에요 이 돈을 뭐한다? 은행들은 여러분들의 동의도 없이 사실은 이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죠? 이걸로 직원도 월급도 주고 이걸로 그죠? 뭐 투자도 하고 예대마진도 뿔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로 예금 적금을 하면서 금디를 조금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장 1억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은행에 가서 1억 다 출금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출금 안 됩니다 막아버려요 돈을 어디다 쓸 거냐 하면서 자금출출을 물어보고요 그죠? 뭐 그런 것은 당연한데 왜 그러냐면 이 돈을 여러분들이 그냥 회계장부에만 기록이 돼 있는 것들이지 이거 자체의 현금은 사실은 사이버상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블록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그죠? 그냥 코드화 된 겁니다 코드화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억원을 바로 이제 보내서 출금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기존 화폐와 다르게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정부는 여러분들 뭐 할 수가 있죠? 돈을 찍어낼 수가 있고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이 없이 탈중심화를 통한 개인간 P2P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게 개발된 암호화폐이자 모든 암호화폐의 기축통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 달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의 기축통화가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기축통화가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가상화폐라는 이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암호화폐가 솔직히 사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가 말 그대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라고 이제 통칭이 되는 것인데 명확하게 하면 암호화폐죠 사실 그죠? 모든 돈들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든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받았든 그거를 다 사실은 은행이 다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누구한테 천만 원 이상 돈을 보내게 되면 그게 은행에 자동으로 고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잔률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비트코인도 이제 봤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봐야 되는데 자 이더리움은 이제 2015년에 나왔어요 2015년 그러니까 그전에는 비트코인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2014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20만 원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20만 원 정도 낳았을 거야 아마 몇만 원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2015년에 비탈렉 부테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러시아 사람인데 자 나이가 지금 아마 올해 서른 살 됐을 겁니다 이제 좀 젊은 친구인데 블록체인 플랫폼 자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의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하여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 체제를 만난 겁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운영 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그냥 화폐일 뿐입니다 화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운영 체제라는 느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화폐를 그냥 보내는 하나의 블록체인의 기술의 집합제에 불과하다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OS입니다 OS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은 컴퓨터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솔직히 그거죠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컴퓨터는 이제 우리 계산기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OS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컴퓨터는 슈퍼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연습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계에 불과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원조격입니다 근데 그게 이더리움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윈도우 아니면 맥이라고 하는 OS가 있잖아요 OS 안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연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 자체 안에서 OS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사실 비트코인은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스마트체인이라고 하는 그 안에 그 자체 이제 윈도우 윈도우 우리가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가 있으면 거기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응용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체제가 바로 OS 그래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모든 알트코인의 시대가 이제 개막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알트코인 우리가 훌륭하게 얘기하는 알트코인들 예를 들어서 솔라나라든지 카르단노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더리움이 없었으면 사실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먼저 딱 세상에 공개가 되고 나서 이더리움이 오픈소스예요 그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 소스를 응용해서 화폐를 만들 수도 있고 그죠? 다 응용이 가능합니다 무제한 응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더리움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코인의 생태계가 이렇게 커지지는 절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소수만 아는 그런 하나의 자산에 불과했겠지만 이제 이더리움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암호화폐 개념 정리를 좀 먼저 해볼 텐데 일단 코인과 토큰의 여러분들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코인과 토큰의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많이 좀 헷갈려지더라고요 자 코인은 말 그대로 OS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처럼 운영체제입니다 그죠? 윈도우 맥이라든지 운영체제 그래서 블록체인의 플랫폼 운영 시스템 그죠? 이게 바로 이제 OS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비트코인의 OS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약간은 원조격이고 이제 본격적인 OS가 이더리움 그 다음에 에이다, 리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운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라든가 안드로이드라든가 애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맥OS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체제죠 토큰은 뭐냐면 디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블록체인상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죠 소프트웨어 그래서 테더나 BNB나 FTX 토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토큰이 된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틱톡이라든지 카카오처럼 이런 것들은 안드로이드나 맥OS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없으면 사실 안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운영체제만 있는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인 것들이고 그래서 이 토큰은 이제 하나의 그냥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코인은 말 그대로 그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하나의 운영체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굉장히 빠르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토큰은 코인이 없으면 사실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인이 무조건 있어야 코인 기반으로 토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굉장히 편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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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